원주 옛 종축장터에 추진되는 공연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강원도가 돌연 거액이 투입되는 공연장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건데요. 도지사의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부채를 덜기 위해 현물 출자된 원주시 반곡동의 옛 종축장 부지입니다. 6만여 제곱미터의 너른 땅이지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강원도와 개발공사, 원주시가 공연장을 짓겠다고 3자 협약을 맺었는데 왜 추진되지 않는 걸까. 문제는 이 땅의 소유권이 강원도 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부지 매입비까지 사업비에 더해져 공연장 건립비가 1,500억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돌연 당장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을 뿐더러 한 개 지자체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근의 원주 시유지와 종축장터를 맞교환하거나 원주시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 그나마 추진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첫 협약부터 강원도와 원주시의 구상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동계올림픽 아이스 하키장의 원주 이전 계획을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다 종축장터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해놓고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해당 부지를 도유지로 회수해서라도 공연장 건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이만희 전 원주시 부시장이 사장으로 있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강원도와 원주시가 합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며 해당 부지의 수익사업 검토를 중단한 상태지만 노른자 땅을 쓰지 못한 채 얼마나 더 기다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문순 지사의 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면서 임기내 추진은 물 건너간 가운데 급한 불 꺼지니 나몰라라 시계 도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